현장님, 출동. 이게 출동이냐? 형! 현장에서봐. 지나가세요. 네, 지나가세요. 경찰입니다. 니들 내 눈에 띄지 말랬어. 비킵니다. 날도 더운데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? 아니, 왜 경찰이 갑자기 오지? 깡패젓기로 허락받고 오니까. 아니, 오늘은 좀 돌아가시죠.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. 오늘 뭐 날인가. 길도 막히고 깡패새끼들도 막히고. 네, 알았어요. 네? 자, 좀 가세요. 이 쌍나무 새끼가 대한민국 전차를... 뭘 넣어봐. 나 못다 대고 약을 다... 자, 이딴 새끼야. 아이, 개인가구 참. 조심들 좀 하지, 이거. 왜 깡패새끼들이 형사 앞길을 막고 그러세요? 오오... 감사합니다.